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저금통이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놀라운 거미인간이라는 게임인데요 슈퍼 아 슈퍼 스파이더맨이 되어서 어 왜 그래 친구야 스파이더맨 친구야 나쁜 녀석들을 없애면 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거미줄은 왜 못뿜지 친구야 거미줄 어떻게 뽑니 친구야 거미줄 헬프 도와주세요 레프트 클릭 포인트 빌딩 안 쏘는데요 안 쏘는데요 가만 좀 있어봐 아 녀석이 이거 가만히 안있네 랩 드로우 던진다 클릭이 안되잖아 제일 중요한 거미줄 붙이기가 안된다구요 X 더블 점프 스파이더 센스 어디있지? 스파이더 센서로 확인을 했는데 방금 저기있다 가자 가자 한번 가봅시다 스파이더 센서로 이거 어떻게 꺼 근데 스파이더 센서 끄는게 없어요 아 자동으로 꺼지는구나 조금 있다가 여기있다 뭐있다 여기 빨간색이 있는데 뭐야 이거 그냥 나쁜 녀석들인건가 부어 부어 초호잇 초호잇 어디갔어 초호잇 나도 나도 날렸다 나도 날라가고 싶어요 아 안녕 안녕 우리는 모두 친구야 얘들 안녕 하이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거미줄 스윙한대면 스윙 안되는데요 이상해요 나만 이상한건가 일단은 재빠르게 친구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 센서를 써서 애들을 찾은건 좋은데 애들이 안보여요 빨간색 원으로 가둬져서 말이죠 이 친구있다 친구야 하이 너는 모자도 썼네 하이 하이 넌 어떻게 가만히 있니 나는 지금 가만히 있질 못해 큰일났어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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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녀석이고 날 공격해 다다다 두두둑 두두둑 어어어 검지 쓰고 있어요 어 어 그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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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를 멈춰야 아 이 녀석인가봐 아 저 녀석이다 나쁜 녀석 저거 어떻게 때리지 어어어 어어어 무서워 저 녀석이 나쁜 녀석인가봐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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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Space 앗 오오오오오오 죽어요 다 Vince 안맞는거같은데 무적아닌가 이거 가운데는 안맞는거 같애 오 아니네 다네 체력이 다니는건가 enable 어뭄 아 죽어요 죽어요 피해 피해 피하면서 witch 쏘아주면서 지넘 뜨띵 아 왠지 모르지만 죽었어 변신했다 나는 정의의 스파이더맨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지 나쁜 녀석들을 쫓아가야 되는데 띠롱 띠롱 이렇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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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지 스파이더 센스를 센스를 가동한다 스파이더 센스를 가동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저 나쁜 녀석을 없애는게 목표였나봐요 아니야 이 친구 아니야 저기다 저기 저기있다 체력발 조그맣게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나쁜 녀석이 있는거에요 저 녀석을 없애야되는건데 과연 저 녀석을 없앨수 있을까 지금 이제 클릭 공격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요거만 나가긴 하는데 아까 저 딸아내가 저를 공격했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손에서 검주 뿜으면서 푸슈푸슈푸슈푸슈푸슈푸슈푸슈푸슈 극딜 극딜 들어갑니다 극딜 검줄맨 오 지금 다른애도 카포에라추면서 딜을 넣고 있는데요 나도 나도 가만히있는거 보니까 괜찮은거같은데 저게 좀 달고있긴하는건가 한번 마우스 커서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있는거같은데 오히려 저게 안다는거같은데 어디갔어 안돼 이제 다시 또 공격하기 시작했어 나는 정의의 스파이더맨이라구 저거 못잡을거 같은데 저거 못잡을거 같은데요 안타깝지만 스파이더맨 100명이 모여도 못잡을거 같은데요 슬픕니다 슬퍼요 이거 똑같이 강력한거 얘들아 같이 가자 ăng 이bn 이 carb 누군 또 나 하하 conservatives 포옹 야으 벽에 붙어서 날아다닐 수 있어요 너무 좋은거 하하하 지금까지 거미줄을 못쓰던 스파이더맨은 안녕 나는 거미줄을 자유 좌자로 쓴 역시 스파이더맨은 거미줄을 뿌리고 다니면서 여기 건물 옥상을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날라 뭐야 허 Давай 왜 죽었지 호상 이렇게 옥상을 날아다녀야 되는 건데 설마 죽어서 아 Bhman 다행이다 아직н 날라다닐 생각 ca Huff ㅎㅎㅎ ㅎㅎㅎㅎ 에이! 모르겠다 저녀석이 딱히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거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저는 이제 빌딩사일 한번 신나게 날라 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뚜드 west Additionally 스파이더맨 놀라운 검은 인간 여기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 오오!! 뭐야 설마 이거 빌딩이 붙어가주고 오오 appears 빌딩이 붙어가지고 이거 붙어다니는 건가? 역시 스파이더맨 빌딩이 붙을 수도 있어요 어 거미줄 또 안나가 어 나간다 아 고장난 줄 알았어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에요 어 고장났어 또 고장났어 어떻게 아 고장났어요 나는 다시 또 거미줄을 뽑지 못하는 아니다 뽑을 수 있다 아 다시 또 고쳐줬다 스파이더맨 갑니다 저 녀석을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슈퍼우이 발차기 슈퍼 울트라 발차기 톡톡톡 탁탁탁 와 이거 뭐야 아오온이야 얼굴 생긴게 아오온인 줄 알았는데 덤비가 안들어간데요 뭐지 나의 초슈퍼 울트라 파워는 저게 끝인데 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어 어벤져스를 불러라 아이언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그 외에 등등등 부르십쇼 어 헐크만 나와도 이길 것 같은데요 허허허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스파이더맨이 되어보자 한번 해봤는데요 어우 건물을 날라다니는 재미가 있네요 크으 그렇지 이게 스파이더맨이죠 와하하 아 왜 죽는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힘을 나뉘으면 안된다 우리 스파이더맨의 명대사 커다란 힘에는 커다란 책임이 따른다 크으으 묻죠 자 그럼 저트류만 여기서 물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거미 흐흐흐